행복하게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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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성민이 동상을 당하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이 엽독스란에 어느 곳으로 가면 상단 말이요 갈 곳이나 일러주오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든제 줄여줬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아따 이놈아 내가 니 갈 곳까지 일러주라 찬순이 말고 쓱 끄주라 가지는 겨울 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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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해 초라한 내 몸 하나 두고도 돼요 어디로 왔나 잉독스란 쏟니 올 Orang 우 파괴됨 77 inci